안녕하세요? 음식은 안쪽으로 주문해 주세요 오늘은 진짜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준비해서 먹은 상황이 정말 좋아요 저는 1월 3일에 면을 먹습니다 저는 2월 1일에 면을 먹었습니다 2월 2일에 면을 먹었지만 1월 5일에 면을 먹었지만 1월 2일에는 면을 먹었지만 3일에는 면이 다 먹었지만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다 오늘은 고기와 함께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왜 이렇게 먼저 먹어야지?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닭다리 너무 맛있어 멈출 수 없는 콩나물 고기 오징어 너무 맛있다 닭다리 고추냉이도 맛있어서 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맛은 무겁다 내가 먹을 게 좋지 잘 먹고 또 먹으면 더 맛있게 먹는 게 좋죠 그리고 고추냉이가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도 엄청 좋아해요 맛있을거예요 잘 먹었고 오징어 복숭아 너무 맛있네요 바삭바삭 마요네즈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 김치!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